안녕하세요. 슈팅스탁 리턴즈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해 김나은입니다. 매일 저녁 8시 저희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에서는 전문가들의 매매 비법이 담긴 강의와 함께 지금 시장에서 꼭 주목해보면 좋을만한 종목까지 제공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매일 각기 다른 전문가들이 나와서 지금 시장에서 꼭 살펴봐야 할 이슈나 차트 분석 등 전문가들만의 기법이 담긴 강의를 진행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 시간만 계속해서 함께하신다면 단원컨대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실력도 일취월장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방송 보시면서 나는 저 전문가와 더 많은 소통을 이어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참여 공간도 마련을 해뒀는데요. 샵 826번으로 오늘은 단타장인 전문가 출연하기 때문에 단타장인이라고 보내주시면 방송이 끝나고도 단타장인 전문가의 더 많은 투자에 대한 정보를 인사이트들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함께할 전문가를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오늘 단타장인 전문가와 첫 방에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와 정말 진짜 너무 오랜만입니다. 네 저 진짜 오랜만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 투샷을 정말 오랫도록 기다려왔어요 전문가님. 아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기다려주셨다고 하시니까. 저희 어머니도 기다리셔서. 진짜요? 저를 기억하시나요? 어머니. 네 저희 앵커님 저희 어머니가 막. 진짜 좋아하세요? 그때 이제 처음 제가 방송 나갔을 때 같이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분 진짜 잘하시더라. 아 진짜요? 그러시더라.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방송하면서 너무 즐겁게 방송했던 기억이 남아있어서. 다시 한번 이제 전문가님과 같이 방송할 날을 기대했는데. 오늘 또 그 날이 왔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이델리TV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또 기억하실 것 같은데. 또 오랜만에 보셨거나 또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전문가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좀 쉬었다 왔죠. 그래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제 방송을 좀 잠깐 안 나오면서 시장도 별로 안 좋았잖아요. 맞아요. 시장도 별로 좋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방송은 안 나왔지만 제가 실제로 활동을 계속하면서 투자자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델리TV 방송 출연하면서 과거에 나왔을 때 이제 2020년 코로나 발생하면서 그때 이제 증시 막 무너지고 있을 때. 잠깐 이제 주식 어플 다 지우시라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좀 비슷한 양상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몇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힘든 장이 또 반복되고 있어요. 사실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된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또 이제 어려운 시기에 제가 다시 찾아왔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헤쳐나가셔야 될지 오늘 또 다른 분들하고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껏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사실 뭐 시청률 이런 것도 물론 신경 써야 되겠지만 방송이라. 저는 우리 PD님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청률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번에 강의 들으면 진짜 이번에 한 시간 재밌는 건 둘째치고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게끔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이 한 시간 동안 알차게 배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단타장님 전문가님은 누구보다 유익한 정보를 유쾌하게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시간 순삭 당하는 느낌 받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바로 우리 단타장님 전문가가 준비한 이슈부터 저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경험 무하는 고물가와 경기침체 사이의 고민 이러한 헤드라인을 뽑아오셨는데요. 예 뭐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이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고 저희가 이 이슈에서 또 어떤 투자 포인트를 끄집어내야 될까요 전문가님.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조금 천천히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더 빨리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기본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증시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일반적인 메커니즘 상에서. 그래서 사실 이제 기준금리를 올린다라는 거는 증시에 좀 안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생길 수는 있어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 꼭 필요한 작업이긴 합니다. 우리 이제 한국은행의 주 목적이 이제 안정화에 있는 거거든요. 증시에 이제 상승이 목적이 아니라 안정화가 제일 우선 목적이라는 거를 인지하신다면 사실 올랐으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걸 최대한 연착륙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사실 이제 하방으로 가는 건 어느 정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쇼크로 갈까 봐 그걸 잘 잡으려고 하는 거죠. 정책적으로. 서브프라임이나 아니면 과거에 IT 버블이라든지 IMF같이 이런 쇼크 없이 하락이 나오되 어느 정도 좀 안정감 있게 안착했다가 다시 또 상승을 도모하는 이런 움직임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미 기준금리를 굉장히 급격하게 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그냥 멈춰버리게 되면 외국인 자금 이탈이 너무 심각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는 조금 지금 시기가 어려워가지고 불만이 생길 수는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다만 이제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어디까지 지속될 것이냐 이걸 어느 정도 인지를 해야 되고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증시라는 게 예측한다고 예측이 되지를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만 알면 최소한 대응정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거를 제가 오늘 또 강의를 통해서도 그렇고 오늘 방송 통해서도 오늘 좀 주로 다뤄가지고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매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많죠. 많죠. 아예 그냥 잠깐 시장을 떠나야 되나 손절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저점에서 한번 추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오늘 방송을 보시면 제대로 명쾌하게 잡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목이 다 다르고 또 어디에 투자하신지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점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종목을 내가 자가진단을 해서 팔지 홀딩할지 추매할지 이런 거는 자가진단이 필요한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일단 뭐 이번 금통에서는 좀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는 이 고물과 경기침체 사이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 내야 될지 이 숙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 또 강의에서 자세하게 또 명쾌하게 풀어준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별별 이슈는 다시 한번 또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그럼 오늘의 별별 이슈는 다시 한번 더 화면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별별 이슈는 다시 한번 더 화면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별별 이슈는 다시 한번 더 화면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기다리던 전문가 강의를 들어볼 시간인데요. 어떤 강의를 보여주실지 오늘의 강의 어떤 강의일지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별 따는 법 오늘의 주제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주제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앞서도 별별 이슈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단 우리가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하는 게 추가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이 왔는지 아니면 시장이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좀 손을 놓고 있을지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어느 상태에 와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라고 미리 또 말씀을 해주셨죠.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궁금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전문가님? 네 사실 저는 거의 하방으로 많이 열어놓은 상황에서 구분응선 어느 정도 넘어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될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지 하루 만에 솔직히 다 알려드리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오늘 이제 증시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좀 큰 눈을 볼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좀 청사진을 그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청사진을 그려보시고 제가 이번 주는 월요일에 출연을 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제가 화요일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매주 화요일에 8시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 뵐 거기 때문에 오늘 이번 주는 월요일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화요일에 오시면 제가 오늘 그려드린 청사진에서 조금 더 색칠을 해나가서 어떤 것들을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지 큰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고 디테일하게 체크해야 될 만한 부분들을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강의들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가시면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예요. 사실 증시라는 게 또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공부한 대로만 흘러가면 너무 쉽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기를 다져놓고 거기에 따라서 변수들을 실제로 시장의 분위기를 읽으셔야 돼요. 그런 거는 또 우리 바쁘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 읽으시겠습니까? 제가 또 이 직업이 주식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제가 부지런하게 읽고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딱 화요일 8시만 여러분들이 챙기시면 기본기도 제가 잡아드리고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어떠한 분위기인지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그러면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지금 이제 저점 지난 건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직 분위기가 돌아서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거의 다 왔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벌써.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지표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런지 오늘 강의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아까 전에 이슈를 말씀드리면서 미처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이 밀짚모자는 겨울에 사라는 증식, 격언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름에 쓰는 어떻게 보면 모자죠, 밀짚모자가. 그런데 겨울에 사라는 거는 그때 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옷을 살 때도 패딩 여름에 사면 세일해서 싸게 사잖아요. 그리고 여름옷 겨울에 사면 싸게 사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싸게 사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가 매수 찬스를 볼 수가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현재 현금 보유량이 없어서 더 살 돈이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종목 교체를 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에요. 왜냐하면 좋은 종목도 나쁜 종목도 다 같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종목으로 갈아탈 수 있는 좋은 찬스거든요. 증시가 올라가고 있을 때는 좋은 종목 올라가버리고 나쁜 종목 떨어지고 있으면 갈아타지도 못해요. 지금 기회를 잘 노려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오늘 제가 위기라는 단어를 먼저 가져왔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위기라는 게 위태로울 위자에 기획의 기자를 쓰죠. 그래서 이 위자에다가 이 기자 사실 이 위기라는 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모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위태로움 속에서 사실 이 기회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위태로울 위자에 틀기자, 기획의자를 쓰죠. 실제로 기회라는 단어를 시작할 때 그 기자도 똑같은 이 기자를 씁니다. 이 위기가 지나가게 되면 뒤에 기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위기를 지나가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이 위기를 지나서 기회로 가는 지금 길목을 저랑 같이 잡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충분히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헤쳐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보통 경기랑 주가를 많이 보죠. 그래서 이제 경기랑 주가를 우리가 봤을 때 와, 우리나라가 너무 먹고 살기가 좋고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면 주가도 일반적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그래요. 실제로 이 경기가 좋아지면 주가는 당연히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지 조건이 하나가 붙어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괴리가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아니, 경기가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증시가 못 가지? 왜 떨어지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장기적으로는 수능을 하는데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변수들이 생기면서 어긋나는 거예요. 사실 지금 현재 상황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때문에 우리가 정석대로 배운 그런 상황대로 증시가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지금 증시가 사실 굉장히 좋아졌어야 정상이에요. 경기가 회복되면서 증시도 따라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중간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변수까지 생겼으니까. 이런 변수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이게 맞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중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도 어느 정도 예측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면 주가는 상승한다는 건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이걸 해석하면 되냐면 우리나라가 그리고 전 세계가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추구하면서 인류는 발전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존재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은 이제 끝이야. 이제 발전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있고 인류의 발전은 끝났어라고 생각을 한다면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저는 항상 기저에 이런 생각을 깔고 있어요. 경기가 장기적으로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경기가 좋아질 때 우리가 그 경기가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 수혜를 같이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러는 누군가는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그 분야에 있어서 투자를 안 해가지고 혹은 거기서 일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 사업에 뛰어들지 않아서 수혜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에 투자하면 여러분은 수혜를 같이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경기가 장기적으로는 좋아진다라는 그런 기저에 확신이 있고 믿음이 깔려 있어야 주식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투자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은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거를 당연히 기저에 깔고 따라오셔야 돼요. 이거를 못 믿으시면 주식을 아예 하시면 안 됩니다. 난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주식을 하시면 안 돼요. 발도 붙이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경기는 올라간다. 경기가 좋아지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건 이제 바꿔서도 적용이 됩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경기가 좋아지기도 해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경기가 좋아지면 실제로 나라가 발전하니까 주가도 올라가는 게 당연한데 아니 주가가 올라간다고 경기가 좋아진다고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아니 경기가 좋아져서 이게 영향을 미쳐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 반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주가가 올라가면 실제로 투자자들이 이득을 보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더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주식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죠. 그럼 또 기업들은 주식을 더 발행하고 자금을 마련하게 되고 그 자금으로 또 투자를 하게 되고 실제로 증시가 화랑을 띄면서 그게 경기를 살리거나 경기를 좋아지게끔 만들기도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상호 보완 작용을 하면서 영향을 미치는 게 경기와 주가예요. 하지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경기가 좋은데 왜 이렇게 주가가 안 가지? 코로나 때 경기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어떻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지? 이해가 안 되죠. 실제로 코로나 때 경기가 엄청나게 침체되고 자영업자들 다 망해나간다는 얘기가 들리고 실업자가 쏟아져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좋아졌느냐? 딱히 좋아지지도 않았어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터지고 물가 올라가고 코로나 터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경기가 좋았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심지어 임금이 오르기로 했나요? 임금도 안 올라갔어요. 그런데 증시는 2020년, 2021년도 왜 그렇게 올라갔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장기적이 아니라 중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거를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 이론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산책하는 개의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때요? 너무 귀엽죠? 우리 요새 이제 댕댕이들 얘기해가지고 시골의 자부종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시골의 자부종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시골의 자부종 시골 잡종이라던데 시골 개들이 보통 믹스견들이잖아요. 그런데 또 그런 개들이 여간 귀엽습니까?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시골의 자부종이다 얘기하면서 요새 이런 댕댕이들도 반려견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오늘 또 산책하는 개의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귀여운 우리 댕댕이 사진으로 처음으로 시작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산책하는 개의 이론이 무엇인가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또 공개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자주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산책하는 개의 이론이 무엇이냐 한번 보시게 되면 왼쪽에 있는 분이 요 이제 할아버지죠. 요 할아버지가 만든 이론이에요. 누군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유럽 증권계의 대부이신 분이십니다. 지금 돌아가셨고 아흔세가 넘게 사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코스톨라니의 달걀이라고 해서 증시 사이클을 쉽게 설명해주는 이론도 만드신 분이고 산책하는 개의 이론도 말씀해주신 분이에요. 실제로 이분의 유명한 저서 있죠. 다들 아실 수도 있는데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코스톨라니 투자총서의 저자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거기에서 소개한 이론이 산책하는 개의 이론이에요. 여기 보시면 주인이 이렇게 앞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개가 우리 반려견이 여기저기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시면 이 견주가 요새는 보호자라고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앞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댕댕이가 우리 개가 딴 데 보고 있어요. 그리고 주인보다 약간 뒤에서 걷고 있고 근데 항상 이러느냐 막 신나가지고 주인보다 빨리 가기도 하고요. 막 옆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난리도 아니죠. 우리 또 보통 이제 우리 댕댕이들 우리 개들은 워낙에 또 활동적이기 때문에 반려견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산책하는 개의 이론을 우리 증시에 적용시켜가지고 쉽게 설명을 해줬어요. 이 사람이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사람이 경기고 그리고 이 개가 바로 증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이 경기는 이렇게 우상향을 해요. 화살표, 이 빨간 화살표처럼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데 이 증시 있죠. 이 캔들이 나와있는 이 증시 증시는 꼭 경기를 따라서 순응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과하게 올라가기도 하고요. 주인보다 앞서서 나가기도 하고요. 어떨 땐 주인보다 뒤처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어때요? 방향은 같아요. 어떻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거를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장기적으로 우리는 또 인내심이 짧잖아요. 저 역시도 그래요. 이렇게 10년, 20년 투자하는 거 전 바라지 않아요. 저는 이제 초년 성공이 인생 최대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 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너무 빨리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20년, 30년 기다리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님. 그렇죠. 제 생각에도 그래요. 3년, 5년 사이클로 돈 좀 벌었으면 좋겠잖아요. 최소한. 그래서 1년 내지 3년 사이클로 해서 이렇게 과하게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바로 반려견이에요. 그리고 이게 견주고 경기가 실제로 경기보다도 증시는 과하게 갔다가 과하게 뒤처지기도 했다가 또 뒤처졌다가 또 템포를 맞췄다가 더 뒤처졌다가 과하게 올라갔다가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증시가 경기를 언제나 정직하게 반영한다는 것은 착각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해서 항상 증시가 그걸 고지곳대로 반영하지 않아요. 실제로 경기가 안 좋은데도 증시는 과하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경기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무너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증시를 장기적으로는 경기를 순응하지만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경기를 따라가는 건 알겠는데 중기적으로 혹은 단기적으로 증시를 움직이는 요소는 무엇인가 핵심적인 건 무엇인가 그걸 알고 싶잖아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유가도 있을 것이고 금리도 있고 그 다음에 환율도 있고요. 채권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를 봐야 되겠지만 단 하나만 봐야 된다. 우리 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많이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주식을 할 때도 이걸 많이 보고 싶어서 그리고 적게 보고 싶어서 간단하게 하고 싶어서 공부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항상 주식도 그렇고 뭐든지 제일 중요한 건 우선순위가 존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우선순위가 없이 포괄적으로 보게 되면 무엇을 먼저 봐야 되는지 무엇을 무게감 있게 봐야 되는지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장기적으로는 경기가 증시가 경기를 따라가지만 중기적으로 무엇을 먼저 봐야지 증시를 예측할 수 있는지 우선순위를 보셔야 되겠다. 그럼 제일 순위로 하나만 봐야 된다고 하면 무엇을 봐야 하느냐 저는 금리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환율도 있을 것이고 채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만 봐야 된다고 하면 금리예요. 일반적으로 주가랑 금리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는 올라가고요.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는 떨어집니다. 이유야 아주 대표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래량이랑 돈이죠. 금리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시장에 돈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경기가 좋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 돈이 들어왔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이 뭐죠? 이 기업이 좋고 안 좋고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 1순위로 보셔야 하는 건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 돈이 몰리는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 돈이 몰리고 있어야 증시가 올라가는 것이고 돈이 빠져나가면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증시가 제대로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돈을 뿌려주는 게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를 낮추면 사실 대출도 쉽게 받을 수가 있죠. 기업들도 개인들도 대출을 아주 쉽게 받아요. 아니 뭐 1억을 빌려도 이자 얼마 내지도 않으니까 그냥 갖고만 있다가 돌려줘도 별로 되질 않으니까 다 빌리는 거예요. 그럼 이때 심지어 금리를 낮추면 너도 나도 이제 돈을 막 빌리니까 돈이 넘쳐나요. 사람이라는 게 돈이 있으면 뭔가를 하고 싶거든요. 소비를 하고 싶고 투자를 하고 싶고 꿀리고 싶고 이래요. 소비를 하면 경기가 살아나죠. 투자를 하게 되면 증시도 살아나죠. 부동산 투자하죠. 주식 투자하죠. 코인 투자하죠. 실제로 제로금리로 갔을 때 코로나 이후에 경기는 무너졌는데 돈을 풀다 보니까 증시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와 주가가 꼭 반드시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거 산책하는 게 이론을 말씀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런 경우가 바로 최근에 있었죠. 코로나 때 그래서 이런 금리가 사실 증시를 중기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금리가 지금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이 올린다는 건 주변 국가들은 모두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일본은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모두 올릴 수밖에 없어요. 외국인 자금 이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 미국이 환차선을 잃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을 빼가지고 다 미국으로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금리가 올라 버리게 되면 환율도 올라 버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식 투자를 해서 보안만 해도 막 손실을 입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왜냐하면 달러 가치가 올라 버리니까 이거 다시 한국에 있는 주식 마이너스 별로 되지도 않고 그냥 보압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본전에서 나와도 달러로 바꿨더니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한국이 어마무시한 경기 상승이 있지 않는 이상에는 돈을 빼서 도망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코로나 때 나왔던 이 이슈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주가 장기 상승을 이끌 체력이 좀 부족했어요. 실제로 돈으로 밀어올린 증시였습니다. 경기도 어느 정도 좋아지면서 증시가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살리려고 살리려고 이제 기준금리를 낮췄죠. 그리고 돈을 막 뿌렸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실제로 기준금리를 낮춰가지고 돈을 뿌리고 시장에 막 증시가 막 올라가고 실제로 그 올라간 증시가 경기를 살리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기대하면서 기준금리를 낮춘 거였는데 이게 웬걸 살아나려고 했는데 뭐가 터져버렸죠. 또 전쟁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살아나려고 하던 게 못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경기는 경기대로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경기 회복에 실패했습니다. 사실상 경기 회복은 실패했는데 경기는 다운이 됐는데 돈만 풀어가지고 금리를 낮춰서 주가만 들어 올린 거예요. 이게 다 어마무시한 거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런 장세를 우리가 금융장세라고 얘기해요. 금융장세의 반대를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경기가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면서 거기에 따라서 증시도 따라 올라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 반대급부로 얘기하는 게 실적장세입니다.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로 가는 거죠. 이건 실적으로 가는 장이라는 뜻이에요. 금융장세는 말 그대로 실적으로 가고 기업이 발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돈으로 밀어올린 장세라는 겁니다. 이런 주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 사실 장기적으로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돈으로 밀어올린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바닥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체력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막 열심히 달려가다가 단거리 달리기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금융장세는 단거리 달리기예요. 마라톤이 아닙니다. 단거리를 딱 하고 나면 지쳐 쓰러져 버려요. 그때는 오히려 더 강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금융장세가 연출이 되고 나면 일반적으로 증시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다지 오랜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빠르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코로나 때 2020년, 2021년도 이때 당시에 올랐던 상승이죠. 우리가 한 2년, 3년 올라간다고도 예측하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이미 어느 정도 예측이 돼 있는 하락이었어요. 그거 이미 예측이 되는 하락인데 전문가님 왜 그거 미리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이런 거는 사실 좀 투자 철학에도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 최적의 타이밍을 좋은 기업을 발견한 그 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증시라는 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실제로 전쟁이 안 터졌을 수도 있고 기준금리를 낮춰서 경기가 살아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적 장세로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두 예측하기 어렵죠.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언제든지 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위험하다 혹은 이제 좀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는 정도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이 실적, 이 금융 장세가 이미 발현이 돼 있는 상태예요. 지금 증시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금융 장세가 어디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금리를 열심히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타이밍이에요. 금융 장세가 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증시 사이클 상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순서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이제 이겨내게 되면 실적 장세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주력으로 보시면서 투자해야 되는 기업들이 어떤 것이냐면 실제로 종목 교체를 고려하셔야 되는 기업들이 현금 부위량이 많거나 아니면 실제로 실적 대비해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있죠. 실제로 우리가 실적주라고 부르는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로 좀 갈아타실 필요성이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금융 장세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산책하는 게 이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산책을 시키는데 우리 이 견주가 개를 산책시키는데 이 끈이라는 게 무한대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 경기가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과하게 올라가버리면 이 끈이라는 게 존재해서 이게 어느 정도 가게 되면 급격하게 떨어져 버립니다. 수렴을 해버려요. 이 끈이 무한대가 아닌 이상에는 이 경기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딸려가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건 원래는 반대가 돼야 맞아요. 제가 지금 이거 좀 재밌는 그림으로 가져오긴 했는데 경기가 실제로 많이 가지 않았는데 지금 이 강아지가 너무 신나가지고 그냥 위로 먼저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경기라는 주인이 주가를 땡기겠죠. 그럼 주가는 급격하게 딸려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코로나 이후에 떨어지는 이런 하락장이 연출이 되는 거죠. 사실 가장 중요한 사실 경기 상승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기 상승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실제로 경기 침체가 나왔고 경기 상승이 나오지도 않은 증시 호황은 급격한 하락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끈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연결이 돼 있거든요. 어디까지 줄을 풀어주더라도 이게 막 무슨 5km, 10km까지 가게 냅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땡겨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인지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아, 경기가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데 어, 이거 봐라. 어, 우리 강아지가 너무 많이 올라갔네. 난 지금 여기에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간 여기까지 갔네, 우리 강아지가. 강아지 이리 와. 이렇게 줄 땡기는 거죠.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막 이제 딸려와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뒤로도 이렇게 더 과하게 떨어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다? 언제까지 떨어질 것이다? 예측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없어요. 이걸 예측하는 건 피터린치도 못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워렌 버핏, 그리고 앙드레 코스톨라닌 이분들도 못해요. 내가 앙드레 코스톨라닌, 워렌 버핏, 피터린치보다 주식의 도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측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제가 가서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일찌감치 포기했어요. 다만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금융장세 이후에 하락장이 연출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도대체 언제쯤 오를 것이냐? 그것 역시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정확히는 아닐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공개방송 이 시간 이후에 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공개방송에 오시게 되면 제가 과연 어느 정도 선에서 추가 매수나 종목 교체, 그리고 공격적인 베팅을 시작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런 타이밍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산 투자를 하는 것보다 집중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되는 거는 이 금융장세, 현재 나오고 있는 이 금융장세죠. 이후에 찾아올 실적장세를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적장세를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잡아 나가야 될지, 이 실적장세를 어느 지점 정도에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잡아 나가야 될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9월 말에서 10월 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오늘 온라인 공개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꼭 참여하셔서 도움을 받아가시기 바라겠고 오늘은 제가 대략적인 틀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어떤 것들을 말씀드릴 거냐면 환율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채권도 봐야 될 것이고 당연히 오늘 말씀드린 금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증시 사이클이라든지 경기 사이클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제가 사이클을 보여드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사이클이라든지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거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그렇다면 지금 장세에서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지 그 투자 기준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종목 선별라는 것도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기본기가 갖춰져 있으면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계속 해드리는 강의를 통해서 기본기를 갖추고 그다음에 시작 눈치를 봐가면서 대응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오늘 강의 제가 좀 더 하고 싶지만 이게 나중에 또 할 것도 많고 이게 시간이 좀 모자라요. 그래서 다음 주 다 다음 주 하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 1강 좀 이제 가볍게 시작한 거예요. 다음 주 다 다음 주 꾸준히 오셔가지고 배워가시고 종목도 제가 또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리 옮겨가지고 좀 눈여겨봐야 되는 기업도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 장세에서 어떤 기업을 눈여겨보셔야 하는지 다들 또 종목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종목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강의를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일단 강의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방금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금융장세 이후 다가올 실적 장세를 준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떤 태도로 어떤 종목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지는 잠시 후 또 무료 방송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참여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홈페이지가 뜨거든요. 스크롤을 조금 내려보시면 단타장인 전문가 사진이 우측에 뜹니다. 그 밑에 보면 반짝반짝이는 방송보기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더 많은 이야기들은 무료 방송에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황금별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황금별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황금별을 잡아라 첫 방송의 첫 종목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전문가님. 좋은 종목 당연히 가지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일단 좋은 기업인 건 저는 확신을 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전략을 좀 잘 짜서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아무래도 뒤숭숭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전략으로 좀 가야 될지 투자 포인트 잡아드릴 테니까 종목만 보지 마시고 좀 디테일한 제 설명까지 곁들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해온 기업은 태광이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이데일리에서 제가 태광이라는 기업을 한 차례만 설명드린 게 아니고 이전부터 몇 차례나 제가 실제로 추천을 또 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태광이라는 기업을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한 차례 올라가기도 했고요. 또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또 떨어질 때도 있었어요. 떨어졌다가 또 신고가를 쓰면서 재차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태광을 근데 지금 자리에서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유는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기도 했고 이 조선업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을 저는 좀 기저에 깔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조선업, 재작년에도 조선업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2년 동안 지금 귀에 이제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질리실 것 같아요.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직도 좋기 때문에 준비를 해왔습니다. 현재 이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의문을 품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조선업이 앞으로 계속 좋을까요? 부정적인 이슈도 좀 많던데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조선업은 이제 작년, 재작년뿐만이 아니라 2019년도부터 계속 좋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조선업하면 굉장히 좋았잖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이다. 그러니까요. 조선은 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도 조선하면 너무 유명해서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실제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산업이 조선산업, 자동차, 반도체 이런 거를 대표적으로 꼽았는데 이게 중국에 밀리고 일본에 밀리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선산업이 침체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조선산업이 19년도 그리고 20년도 요쯤부터 이제 세계 패권을 한국이 다시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그 역할을 이제 한 게 LNG선인데 이게 사실 친환경 선박으로 넘어가면서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국제회사기구 IMO라고 여기에서도 이제 규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조선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도 그렇고 이제 ESG 경영이다 보다 하면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강력화됐죠. 그래서 규제도 엄청 세지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올라갔는데 이 기술력이 중국이 좀 뒤처지는 거예요. 사실 조선이라는 게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막 대서양, 태평양 건너는데 중간에 서버리면 기술 문제로 큰일 나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격 경쟁력으로 싼 맛에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 같은 경우에 중국이 막 이렇게 저가 물량 공세를 하고 이랬었는데 이 배라는 거, 조선이라는 거는 저가로 이제 뭐 가격 경쟁력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디스플레이 뭐 조금 화질이 나빠도 그냥 이제 싼 맛에 쓰고 워낙에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으니까 쓴다지만 조선은 사람이 타고 가는 건데 그거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물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실제로 가다가 쓴 적이 있어요. 만든 배가. 그래요? 배에서.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때부터 신뢰를 많이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 넘어오면서 한국 제품이 다시 부각이 되는 거예요. 원래도 기술력은 거의 압도적이었는데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 밀리면서 그렇게 됐던 거예요.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기술력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경쟁력, 가격 경쟁력 이런 게 좀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좋은 거를 막 100만 원에 팔고 있는데 그냥 적당히 좋은 걸 10만 원에 팔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10만 원짜리만 사가잖아요. 조선은 좀 이제 그런 양상과는 다르다.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포인트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게 비용이 좀 증가해서 조선업이 좀 문제다. 그리고 조선업이 실제로 침체했을 때 구조 조정이 너무 심했거든요. 그래서 기술자들이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악재를 모두 반영하고 사실 전 세계적인 패권 그리고 수주도 이미 너무 많이 따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태광이라는 기업은 제가 피팅삼사라고 말씀드리면서 노래를 불렀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피팅삼사, 삼총사라고 너무 노래를 불렀고 실제로 이 세 개 기업이 같이 움직여요. 패턴도 똑같이 움직이고. 이 세 개 기업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부채 비율이 엄청 낮습니다. 저도 이번에 대출을 받아놨던 게 있는데 모두 갚아버렸어요. 그냥. 이게 왜 그러냐면 갚은 이유가 뭐냐. 투자하고 있는 걸 좀 빼가지고 갚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금리가 올라가다 보면 그게 압박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기업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부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그렇죠. 그래서 요새 부동산 영끌한 투자자들이 큰일 났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기업들도 부채 비율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점점 위험해지는데 피팅 3사들은 부채 비율이 8%, 10% 이래요. 너무 안정적이죠. 부채 비율 잠깐 보시면 아래로 딱 내려서 부채 비율을 봤을 때 우리가 보통 부채 비율 10% 초반이나 10% 아래면 무차입 구조라고 해요. 그냥 이 정도면 부채가 거의 없는 수준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부채 비율이 11.5%, 12.6%, 11%, 12% 왔다 갔다 해요. 태광뿐만 아니라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도 거의 무차입 구조라고 보는 거죠. 이 정도면 부채 없는 거나 다름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어느 정도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죠. 19년도부터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다고. 그래서 실제로 조선업들은 기술자들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원가 올라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피팅 업체들 같은 경우는 납품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대한 부담이 좀 덜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선제적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이제 태광을 처음 말씀드렸던 시기에 비해서 주가가 지금 어느 정도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더 올라갔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2019년부터 말씀을 드리고 나서 2020년도에도 또 여전히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꽤 많이 올라갔었어요. 이때 아마 수익 보신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이때도 제가 그래도 사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때 아니라고 안 늦었다고 지금이라도 사셔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때 증시 무너지면서 같이 무너져가지고 이때 제가 좀 욕 좀 먹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제 기업이 좋으니까 다시 올라가서 또 신고가를 달성해줬어요. 저는 이번에 2차 파동이 나오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금 또 사셔도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때 타이밍이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자리도 좋다. 왜냐하면 작년에 고점 정도 수준에 위치했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 기반으로 받쳐주면서 우상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태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하방으로 열어두시고 좀 보수적으로 열어두셨으면 좋겠어요. 한 8,000원 구간까지. 그래서 사실 손절가는 8,000원으로 잡으시되 어느 정도 가격까지 매집을 한다고 하면 9,500원 정도. 한 9,000원 중후반 정도까지 매집을 한다 생각하시면서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12,600원이에요. 시장이 추가 폭락이 나온다고 하면 얼마든지 기술적 조정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9,000원 중후반 아래로 떨어지기에는 이제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다시 밀어올린 걸 보면 또 낙폭이 나온다 해도 이 이상 떨어뜨리기는 어려워요. 시장이 악재를 이미 너무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장으로 인해 빠진다 해도 9,000원 중후반으로 이하로는 빠지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보기 때문에 9,000원 중후반까지 분할 매집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매수를 하시면 아주 안정감 있게 수익을 챙길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손절가는 8,000원으로 잡으시고 목표가는 1만 6,000원을 잡아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1만 6,000원 정도까지 가게 되면요. 아마 훨씬 더 많이 갈 거예요. 1만 6,000원을 깨는 게 어렵지 1만 6,000원을 일단 깨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훨씬 더 많이 갈 거기 때문에 1만 6,000원에 익절을 한다는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1만 6,000원 부근에서 저항을 맞으면 어느 정도 익절하고 만약에 깨고 가면 거기서 더 큰 상승을 눈치 보면서 매도한다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종목으로는 태광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가격 전략도 세세하게 안내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000원 중후반까지는 매집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의 종목은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오늘 방송이 끝나도 잠시 후 9시면 단타장인 전문가의 더 많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무료방송 참여 방법을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 포털 검색창에 슈팅 시작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들어오시면 사이트가 뜹니다. 스쿨을 조금 내려보시면 단타장인 전문가 사진 밑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반짝이고 있거든요. 그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지금은 이제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강의 때도 강조를 해드렸기 때문에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집중 투자해야 되는지 더 많은 정보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황금표를 잡아라. 오늘 첫 방송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또 다른 전문가와 함께 더 많은 이야기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